이 날씨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숨 막힌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의 요즘 날씨인데 이럴 때 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서요. 가장 더운 날보다 그다음날 온열 질환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난 28일 서울 기준 최고 기온 34.1도로 가장 더웠는데 당일 온열 환자는 88명이었고 사망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9일은 33.3도로 약간 덜 더웠는데 온열 환자는 96명, 사망자는 6명이나 됐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그 이유를 밝혔는데 가장 더운 날에 몸을 식히는 데 사용할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려서 다음 날에는 조금 덜 더워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위의 축적 효과라고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위가 지금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더웠다면 내일 꼭 낮이 아니더라도 아침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온열 질환 발생 시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정오 이전에도 300명 넘게 발생했고 새벽 6시 이전에도 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날 무더위에 충격이 쌓여서 다음 날 미약한 더위에도 쓰러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땀을 정말 많이 흘려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더위를 느꼈다면 다음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직업 또 어떤 나이대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온열 환자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 31.6%로 가장 많았는데 논과 밭 14.5%보다 2배 많습니다. 직업별로도 단순 노무자가 19.5%로 농업인 8.6%보다 2배 넘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져도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